지금 제가 성함을 받으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대로라면 엄마도 슬아의 자손이 셋은 있어야 되세요.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가슴에 조금 묻으신 형국인데 그렇다 보니 이 장녀가 어떻게 보면 사주가 장남사주예요. 조금 드셔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하게 우리 첫째 자손이 나이는 어리지만 사는 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. 이삭이 지금 나이도 내가 서른에 들어갔지만 내 자리도 못 잡고 있는 형국이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어디 무슨 천둥벌거숨이 하냐 망나님 하냐 흔히 말해 내가 진짜 칠렐레 팔렐레 거리고 있는 게 지금 첫째 자손이거든요.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머니네 집안도 집안이지만 내 시댁 쪽으로 해서 업단지 모시던 할머니가 누구세요? 업단지 모시던 할머니는 전 잘 모르겠어요. 잘 모르시겠어요. 왜냐하면 어머니가 시집을 와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상하게 시댁 쪽으로 해서 할머니 한 분이 하얀색 소복을 입고 단지를 하나 들고 오세요. 흔히 말해 우리처럼 무당을 했다 소리는 안 나오는데 집에 무슨 신주단지가 됐든 업단지가 됐든 이상하게 뭔가 이 단지를 모시던 부리가 있는 흔히 말해 그만큼 배가 센 게 어머니네 시댁 부리라 그러세요. 그렇다 보니 우리 첫째 자손이 이상하게도 이 집안에 이 성실을 가진 김 씨 집안에 안 좋은 거는 다 물려받았어요. 그렇다 보니 사람 탈도 많아요. 그러다 보니 본인의 이 화도 잘 주체가 안 될 거라고 그러거든요. 엄마한테 무지 성질 내지 않아요? 맞아요. 예민해요. 그러니까 직장이 지금 1년 다니다가 말았거든요. 회사에서 무역에서 다니다가 그래도 간호조무사도 하고 그랬는데 간호조무사는 안 맞다고 해서 1년 다니다. 지난 2월까지 하고 지금 놀고 있어요. 그러니까.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어디를 가도 눈에 안 차요. 또 어디를 가도 본인 잘못은 없어. 그래요? 다 사람 잘못이고 다 본인 잘못이 없고 다 사람 때문에 탈이 나고 나의 스케일을 담기엔 여기가 작아. 그러니까 일도 어디 가면 잘하더라고요. 일 잘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렇게 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말을 하면 또 무엇이 안 듣고 지가 알아서 한다고 그래서 엄마가 기다려봐. 내가 알아서 할게 이라고 그래서 직장을 언제쯤 들어가겠나 속으로는 끙끙거리면서 말하면 싸우니까 말을 못하겠더라고요. 그런데 또 여기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송희씨가 조상 가물이 세요. 조상의 그게 세기 때문에 본인이 왕이에요. 그렇다 보니 엄마를 차마 엄마이기 때문에 본인이 승질을 다 부리지는 못하겠지만 의외로 하대하는 게 있어요. 그런 거 있어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뭐든지 탓을 해도 내가 내 탓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 또한 자기 자존심에 허락이 안 돼요. 그렇다 보니 이게 자꾸만 본인이 세상과 단절이 돼가고 있는 단계예요. 그래갖고 지가 알아서 하겠지 이러하지만 마음은 나이가 서리니까 쓰이죠. 항상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런데 이거는 어머니 좀 외람된 말이지만 이 송희의 이러한 가물을 이러한 직성을 조금 재워줄 필요가 있어요. 그래야지 왜 일을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. 내가 어디 회사에 들어가 그러면 사람들이랑 좀 융합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어요. 그리고 또 하나 내 머리 위에 사람이 없어요. 이 아이는 본인이 최고가 돼야 되니까 그렇다 보니 회사를 다니면서도 금방 질려해요. 그리고 또 하나 웃긴 게 부조리가 아니지만 부조리를 못 봐요. 그러니까 자기의 입맛에 안 맞으면 이 회사가 잘못된 거야. 그렇다 보니 본인 스스로가 자꾸만 밑으로 빠지는 거예요. 그런데 이게 본인의 입장에서는 내 입맛에 안 맞으니까 흥 이럴진 모르겠지만 주위 사람들 눈에는 세상과 단절돼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아이에 이러한 거를 조금 낮춰서 이 아이가 세상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서 조금 지낼 수 있게끔 이 조상 바람이 너무 세게 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본인이 정말 콧대 높은지 모르고 하늘로 치솟는 것도 있거든요. 미안해요. 엄마 딸이지만. 그래서 그거를 조금 낮춰줄 필요는 있겠다. 그러면 언제쯤 얘가 좀 이렇게... 이대로 두면 철 안 나요. 어떻게 해야 되겠나. 이건 조상 바람을 재우는 수밖에 없어요. 흔히 말이에요. 구술하세요 이 표현이 아니라 정말 작은 치성이라도 어머니가 어디를 가서든 좀 하세요. 편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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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집 첫째 몫으로 어머니가 좀 해주셔야 돼요. 그래야지 이 아이가 조금은 살 수가 있겠어요. 왜냐? 너무 세요. 애가 성질머리가 대단해요. 누구 하나 잡아먹어야 돼. 동생하고도 좀 사이가 안 좋고 좋을 수가 없죠. 왜냐하면 편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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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집 왜냐면 둘째 자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본인이 할 말은 해요. 야물딱지게. 그렇다 보니 자기가 보는 언니의 모습은 너무 아니거든. 한심하죠. 근데 또 첫째 입장에서는 그걸 겸용히 받아들이면 싸움이 안 되는데 네가 뭘 알아? 네. 맞죠. 니년이 뭔데? 네가 뭔데? 그래. 키도 큰 거는 좀 적고 네보다 조금 더 크고 작은 거는 한 70이 돼요. 그러니까 이게 키도 크고 또 어디 가면 또 병원에 있거든요. 그렇죠. 병원에 있으니까는 좀 지가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는 뭐 까에서 포부로 졸업하고 그래 놓으니까 애가 조금 언니를 많이 무시해요. 근데 이것도 막 큰 거 이것도 안 질라 하더라고 이것도 포통이 넘고 이것도 그렇잖아요. 선생님이 알다시피. 그러하니까 서로 다 품이 잦아요. 그럼 어떨 때는 한 1년을 말을 안 하고 그래서 중간에서 죽겠어요. 근데 이거는 어머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로가 다 가물도 세고 흔히 말이 부리도 씨고 가지도 씬 집안이에요. 그러기 때문에 이걸 좀 재워놓고 나면 자손들이 그래도 조금 더 편해질 거라 그래요.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. 사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. 그러기 때문에 이도한 할아버지 할머니의 힘을 조금 빌려 보시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.